반갑습니다. 논술 임국향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논술 합격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논술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총 4단계로 준비를 했는데 이왕이면 좀 간단하고 아주 짧게만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논술을 매일매일 몰아쳐서 한 달 내내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력이 팍 늘진 않아요. 이게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빠르게 시작을 하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이 기본 과정을 시작을 하신다면 선생님이 논술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4가지 유형을 이 첫 번째 기본 단계에서 숙지를 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초 단기 특강으로 아마 나갈 건데 이 기초 특강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아마 논술에서 출제가 되는 연대, 고려대, 경희대에서 출제가 되는 모든 논제 완벽하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단계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응용 단계는 여러분들이 아주 논술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4가지의 유형 이 4가지의 유형을 어떤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형될 때 문제의 답안을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응용해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번에 경희대학교는 역시나 기존의 패턴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연세대학교는 기존의 패턴하고 좀 다르게 출제가 됐죠. 입문에서 갑자기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계열에서 4자 비교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 걸 위해서 선생님이 단순히 2자 비교 또는 3자 비교의 시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자, 4개의 제시문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조금씩의 변형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응용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응용까지 가게 되면 한 넉 달 정도가 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기간으로 넉 달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기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논술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 달이라고 했을 때 16번의 논술의 논제, 16개를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16개쯤 되시면 심화 3차 시기가 들어가는데요. 이때쯤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총 10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논제 두 개를 풀어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이 여러분들 7월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파이널을 할 건데요. 선생님은 사실 그 파이널 전에 세미파이널이라고 해서 그 강의가 올라갈 건데요.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자주 출제될 만한 논제들을 선생님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선생님이 아까 그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3월에 시작하지 않고 나는 1월이나 3월이 아니라 여름방학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다. 혹은 1학기 때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나는 중간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까 그 응용 단계를 건너뛰시고 기초 단계를 시작을 하시는 것도 권유를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사실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간중간 여러분들 개별적인 어떤 차이들이 좀 있어서 물론 논술은 논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기초 단계를 듣고 바로 실전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첫 번째 그냥 중간 커리큘럼을 좀 무시하고서라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 모조리 다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단계를 시작하는 것도 중간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출제를 해서 보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의 말하자면 핸드아웃 자료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이지는 않으시죠? 지금 보시면 지문이 있고요. 그 지문의 내용 하나하나 선생님이 번호를 매겨서 자세하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시문 자체를 어떻게 요약하는지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요약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핸드아웃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중간에 모의고사를 보는 때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은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글쓰기와 첨삭 없이 그냥 강의를 또 듣고 그 다음도 강의를 또 듣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강의 듣는 거 생각하지 않으시면 사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글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쪽에 비치를 했고요. 처음 여러분들이 1강을 들으시고 나면, 1강을 들으시고 나면 바로 글쓰기를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시고 써보시는 게, 써서 첨삭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첨삭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거리에서도 강의를 듣고 첨삭을 꼼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첨삭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강의를 뒤로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썼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받을 수 없다면 논술의 실력이 조금 더디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합격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강의를 듣기 전에 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의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기본 단계, 응용 단계, 실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름방학쯤에는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사까지 다 마치거나 아니면 지금 휴학 단계라고 하신다면 굳이 여름방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은 한 7월에서 8월 이 정도 기간 안에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 선생님이 꼼꼼하게 학습계획서,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자소서와 학계서 때문에 합격을 하지는 않지만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최종 단계에서 결국에는 똑같은 점수에 있는 친구를 논술 성적으로 결국 비슷한 친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소서와 학계서예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책임지고 끝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에서 합격을 하시면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자소서를 검토를 한 뒤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을 정확하게 1대1 면접과 그리고 집단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실력까지 완벽하게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커리큘럼에서 선생님이 강조해 드리는 게 4단계의 과정을 선생님하고 쭉 일주일에 하나씩의 커리를 타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까지 오실 수 있어요. 면접을 본다는 건 물론 연세대학교는 일반 전역에서는 면접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는 최종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선생님하고 아까 봤던 그 4단계의 커리큘럼을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논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논술은 여러분들이 손이 좀 바빠야 돼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수업 과정에서 아까 보셨지만 문장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손이 좀 바쁠 거예요. 써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과제도 하나씩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연세대와 고려대 그리고 경희대로 싹 학교를 이전을 하시기를 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2020년도 여러분들이 꿈을 다시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께 추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 가이드 여기서 마치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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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